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샬롬 비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공항에 착륙을 하면서 비행기가 랜딩을 못해가지고 바퀴가 닿자마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속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아까 저도 오후에 왔을 때 이곳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을 돌아다니실 것입니다 다니다 보면 이곳저곳에 수많은 살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도의 흔적들이 있고 정성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물 같은 것입니다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CCC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CCC 방식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날씨를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주가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곳의 분위기를 주장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키는 누가 죽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그 뜨거운 열정을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주가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함께 온 새 친구가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시며 가야 될 곳을 보여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시며 문의 역할을 하는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양식을 멋진 경험을 주시고자 꼭 붙어야 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꼭 개인적으로 만나고 꼭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백문일담의 주인공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제주라는 실감이 납니다 삼다 지역이라고 하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제주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곳에 서니까 저도 제주라는 느낌이 옵니다 제가 이제 그 인생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기쁨이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인생을 통해서 제일 즐거운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주에 와서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안개 차욱한 그곳에 비상등을 키면서 제가 이동을 하면서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주실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다는 것은 여기에 온 여러분 모두도 바로 통일하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그 영역을 넓혀가시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날라가지 않게요 이렇게 바람이 불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가끔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놀라운 것들로 살고 있나 신비입니다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저는 우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얼마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요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매러 같은 게 4분의 1 정도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블랙에너지니 블랙 매터니 그래가지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사실은 사람들이 설명을 못해요 물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4분의 1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은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랬으면 천문학자들이 패닉 상태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 사실은요 이 우주는요 점점점점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크기를 봐도 한 끝에서 한 끝까지가 크기가 얼마냐 하면 440억 광년이에요 빛으로 400억 년 이상을 달려가야 될 우주예요 크기가 그 안에 갤럭시라고 하는 이 개가 몇 개가 있냐면 최소한 천억 개예요 천억 개 중에 하나가 해당하는 게 우리가 속한 은하계라는 거예요 천억 분의 1 그 중에 천억 분의 1에 속하는 은하계 우리가 속한 태양계라는 게 또 최소한 그런 것들이 천억 개가 있어요 천억 분의 1 안에 천억 분의 1 안에 우리가 태양계 중에 거기 지구에 붙어있는 조그만 점 같지도 못한 그게 바로 우리 존재들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태양계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태양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태양을 딱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의 지구의 위치가 조금만 금성 쪽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타 죽어요 화성 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보면 지구가 돌고 있어요 어떻게 돕니까 태양주의를 도는데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물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크기, 진량, 속도 그걸 가지고 원심력이 생기고 태양은 계속 끌어들이고 구심력과 원심력의 기념 가지고 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돌아요 평생을 돌아요 가장 정확하게 돌아요 빙빙 돌아요 근데 도는데 우린 못 느껴요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지구는 자전하죠 뱅뱅뱅뱅 돕니다 자전을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가장 빨리 도는 데에 속도가 마하 1.2에요 여러분 여기 비행기로 날아오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근데 우리 느껴요? 자전하는 거 전혀 못 느껴요 안 어지러워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공전을 해요 공전의 속도는 더 놀라워요 얼마나 빨리 태양주의를 지구가 돌고 있는지 속도가 얼마냐면 88마하에요 속도보다 빛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의 88배에요 돌고 있어요 느껴요? 못 느껴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든 못 느끼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떠가지고 가면은 어 이게 내가 일로 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지구가 돌면은 좀 더 빨리 가지 않나?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희한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보시면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구에 만약 대기층이 조금만 얇았더라도 지금 유성들이 계속 돌아와요 지구는 진작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유성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뿐만이에요 바닥이 피가 조금만 더 깊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얕거나 깊어도 지금 대기에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분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달 보세요 달 보면은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달의 뒷면을 누구도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달은 자전을 하면서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공전을 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쪽을 피해가면서 뒷면을 안 보여주면서 살살살살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의 뒷면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달이 만약에 그 달이 이제 작정을 해서 좀 더 가까이 오겠다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 밤마다 여기는 물이 찼다가 빠졌다가 물이 차지다 빠졌다 기가 막힌 그 거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리니까 우리가 요 저기까지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는 거예요 지구도 23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23도가 기울어졌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23도에서 조금만 더 기울어졌다나 아니면 좀 덜 기울어져나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수증기가 북쪽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얼음 대륙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지구는 이런 곳이 있냐 그러면서 지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렌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은 과학자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면 마치 우주가 우리 인류의 도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중력 상수 여러 행력에 다양한 상수 등 정확한 수치를 지닌 모든 15개 상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단 백만분의 일 아니 어쩌면 몇조분의 일만 틀렸어도 우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물질은 육착될 수 없었을 것이며 은하게도 수많은 별들도 혹성도 인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구는 뭐냐면 골디락스 여러분 영국 전래동화에 보면은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 얘기가 나옵니다 곰이 만들어주는 숲을 먹는데 뜨거운 건 차가운 거 그 다음에 적당한 거 근데 이 골디락스가 뭘 먹습니까? 적당한 걸 먹습니다 가장 완벽한 상태에 그걸 골디락스라고 그러는데 지구야말로 우리 인간이 살기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최근에 나온 영화 있죠? 타이탄이라는 영화 지금 못 살겠다 어디를 떠날까? 과거에는 화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냐면 바로 토성에 있는 위성 중에 하나인 타이탄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 훈련시키는 그 영화가 최근에 나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살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알기까지는 지구 외에는 생물이 사는 데가 없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우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기적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기적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주만 보시지 말고 여러분도 보세요 우주보다 더 기가 막힌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요새 보면 혼자죠 혼식 혼자 먹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하고 뭐든지 혼혼혼 다 혼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결국은 없어 나 혼자야 그래서 영어에다 보면 인디비주얼 그래서 인디바이드가 합한 거죠 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다 더 분해될 수 없는 그 존재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들여다보세요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저번에 최근에 보니까 제가 김응빈이라는 연세대학교 생물학교 교수가 쓴 책을 봤어요 나는 미생물과 산다 왜 그러냐면 미생물과 산다를 봤더니 너무너무 놀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100조예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미생물이 우리 가운데 얼마가 있는 줄 아세요? 천조예요 천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약 2%가 미생물의 세균들 더러워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어떤 사람 그럴까요? 자기 몸무게 1에서 2kg 정도가 뭐냐면 미생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지금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손녀 하나가 생겼습니다 손자가 지금 5살인데 이번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이 책을 보면서 그 손녀 생각이 막 났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태어난 지 한 23일 만에 봤거든요 근데 입술도 아주 여자답게 입술도 쪼금해요 그리고 우는 것도 왜 그리 귀여운지 아아 아아 그러는데 제가 이 책을 보는데 놀란 게 뭔지 알아봐 얘를 갖다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참 우리를 갖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환영해 준 게 누군지 아세요? 미생물이에요 왜냐면 아이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거기서 엄마 안에 있는 미생물을 다 접하면서 나와요 그 제왕절개 한 애랑 보니까 엄마의 자연분만 한 애랑 애들이 안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게 알겠어요 그리고 자연분만 한 애들이 훨씬 더 건강한 이유가 바로 미생물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모유는 다 깨끗한 줄 알았어요 모유는 거기에 무균일 거다 아니에요 모유는 온통 세균 천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바이오틱 드링크예요 그게 그 안에 그냥 별개 다 들어있어요 모유 같은 데는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소위 말이야 여러분 잘 아시는 젖산균이라는 거 유산균 그게 바로 젖산균이죠 젖산균 중에 보면 유명한 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이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락토바실리오스라는 락토 저단에 있는 바실리오스는 막대형이라고 하는 라티나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아시드라고 하는 에시드 산을 좋아하는 그 다음에 필러스 그게 바로 좋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런 세균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이 여자들의 가슴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창작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갔을까 조사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희한하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엄마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걔네들을 이끌고 젖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애가 젖을 먹을 때 엄마의 세균을 먹어요 그러면 자궁 안은 어떠냐 여러분 아이가 자궁 안에 있을 때도 우리 뭐냐면 그때부터 세균하고 미생물하고 함께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죠? 배넷동 그러면 패션 이름인가? 아니요 그거 말고 배 안에서 똥 배넷동 배넷동이라는 걸 보면 아이가 먹지도 않았는데 똥을 싸거든요 우리 사실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제가 맘 놓고 말았는데 우리 둘째가 나올 때 똥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거 빼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배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똥을 싸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안에 이미 유산균이 있어요 균들이 희한하잖아요 어디 나왔을까요? 엄마의 양수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두 가지로 엄마한테 받고 태어나요 뭐냐면 엄마의 유전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엄마의 미생물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죠 체질이 개선 가능한 건 바로 뭐예요? 그 미생물을 바꿀 때 체질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뭘 달라집니까? 성격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유해군이 맞느냐 아니면 유익균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기분이 좋으냐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으세요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건강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질을 개선하고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똥을 판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헌혈이 있고 헌분이 있대요 똥을 헌하는 거래요 헌혈도 하면 우리가 뭐 받는데 헌분은 뭐냐면 똥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무슨 그런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좋은 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얼려요 얼려가지고 캡슐을 잡아요 근데 그 한 번 넣을 때마다 얼마씩 받냐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대요 거기 자격이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40불씩 준대요 40불 주니까 일주일에 보면 다섯 번 하면 여러분 한 달이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버는 거예요 어쩜 쉽게 벌겠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똥 먹으니까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있는 유해군이 가득한 사람의 미생물을 바꾸는 데도 써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바로 어떠한 기운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누구랑 섞이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일 수가 없구나 내가 혼자야 한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걔네들이 떠난다는 건데 걔네들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산 거예요 미생물을 향해 사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참 그게 우리예요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우리 여기 몸을 봐도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저 사람이 바로 그렇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그 다음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신기한 존재가 과연 몸값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왜 몸값을 얘기합니까? 요새 와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행복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는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건강, 가족이었어요 근데 다 이겼어요 누가? 돈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돈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은 물어봤을 때 23개국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1위가 나왔는데 우리랑 중국이에요 69%가 돈이라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자 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값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몸값이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히게 제가 여기에 천조에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를 갖다가 그 실험을 해봤죠 화학적인 몸값은 시독하게 얼마가 안 됩니다 누가 했냐면 나치들이 했어요 2차 대개 세계전이 끝나기 전에 나치가 실험을 하면서 인간의 20여 개의 원소를 다 분석했어요 인간에 있는 원소 근데 많지도 않아요 칼슘 같은 건 많고 그렇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있는 건 뭐냐 뭘 했냐면 그 인간의 몸을 갖다 다 화학을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한 줌의 소금 그 다음에 한 컵의 설탕 그 다음에 못 몇 개 만들 수 있는 철분 정도 그렇게 합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5천 원도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원소적인 것이죠 원소를 봤을 때는 진짜 별일이 없습니다 화학적으로는 그렇다면 그게 우리 인간의 몸값일까요?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몸값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장기 매매하면 몸값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겠지만 인신매매라든가 노예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노예를 갖다가 진짜 트레이드합니다 몰래 불법적으로 거기서도 되죠 어떤 사람은 성매매 같은 걸 통해서 몸에 그걸 갖다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 게 문제들이 다 있죠 그걸 몸값을 말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몸값을 따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따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번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했을 때 새 걸 헷트릭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호날두 호날두가 몸값이 얼마입니까? 1년에 1200억 원이에요 1년에 1200억 원 이번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몸값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주거보험은 압니다 얼마인지 금방 나와요 사람들이 생명보험 회사에서 그 사람을 갖다 계산을 합니다 생명보험 회사가 우리의 몸값을 정해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죽는 애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난번에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잘못 미군이 공습을 해가지고 결혼식장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때 미국 정부가 한 가족당 줬던 사람 그 액수가 200달러입니다 한 가족당 근데 9.11 사태 때 죽은 사람들 그때는 그것보다 한 사람당 7천배를 더 줬어요 미국 사람이냐 아프가니스탄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던 거죠 어떤 사람은 징역하는 것도 가격이 다릅니다 형무새에 들어갔습니다 노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을 세운 사람 있죠 하루 일당 일하는 데 5억 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주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서 말하는 몸값 가격은 어떻게 증해집니까? 서로 원할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치만 그 가격은 번합니다 원하지 않을 때 떨어집니다 심지어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이 비쌀 때 내가 그것을 어떤 가격이 동안에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된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 돈의 사용 가치도 바뀝니다 돈의 내재 가치도 바뀝니다 제가 여기 첫 루피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도 갔을 때 다음에 써야지 남겨왔던 겁니다 사실은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두 장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만 7천 원 좀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근데 왜 찢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그리고 꾸기고 왜 버립니까?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모디 총리가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신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천 루피는 다 받지도 않습니다 자, 종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인도에서 우리 어느 한 집사님 오셨네요 인도가 이번에 화폐 개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천 루피짜리, 오백 루피짜리가 국권은 이제 종이에요 은행가도 안 바꿔줘요 신권 간디가 오른쪽에 있어야지 다 중간으로 이동한 그 돈이 진짜 돈이래요 바깥에 있는 간디는 다 엉털이래요 제가 보니까 제 건 다 바깥에 있어요 간디가 그래서 다 찢었어요 찢어야 되는데 제가 놔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다 변하는 겁니다 가격이 변합니다 가치도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 사람들의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뭡니까? 내 몸의 가격이 아닙니다 뭡니까? 나의 가치입니다 가치가 얼마냐? 여러분 그 가치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다른 존재를 죽이는 것보다 엄청나게 벌을 갖다 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물으면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의 기본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가격 따지지 맙시다 쇼페나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가격을 안다 그런데 난 어느 것에 가치도 모른다 여러분은 소중한 가치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라는 질문을 얻을 수가 있겠죠 사실은요 저는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를 모르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란 단어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무신론자도 많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무신론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도 신시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할까? 항상 늘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폴 비츠라고 하는 뉴욕 유니버시티 뉴욕 대학에는 심리학자가 쓴 게 있는데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랑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을 때 아버지랑의 문제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아버지랑 심각했던 사람 물론 아버지랑 심각하다고 다 무신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버지랑 심각했던 관계가 있던 사람들 얘기가 제가 읽어보면서 흥미를 가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사람 무신론자가 있죠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볼테르 같은 경우는요 뭐였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약하면서 아이들을 학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학대 속에서 볼테르가 자라갑니다 볼테르는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혐오했는데 뭐까지 하냐면 하나님까지 혐오합니다 그는 1778년에 죽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살아 생전 허여 얘기를 했습니다 50년 안에 기독교는 문을 닫을 것이고 100년 안에 모든 성경은 다 태워질 것이다 다 저건 엉터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말합니다 나는 맨날 죽는다 죽어간다 죽어간다 아이러니카게도 83살까지 삽니다 83살까지 살면서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갖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사람 말합니다 의사한테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 3개월 만이라도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의사가 얘기합니다 3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에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저주했거나 교회에 잘못한 거 있으면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아편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볼테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에 뭔가 하나님하고 협상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버틀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버틀랜드 러셀은 니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찍 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납니다 버틀랜드 러셀이나 니체나 아버지적인 그런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합니다 버틀랜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버틀랜드 러셀의 딸이 남긴 말입니다 캐서린 테이트라고 하는 그 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정신 이면에는 마음 밑바닥에는 영원의 깊은 곳에는 한때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을 대신 채울 무엇을 결코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싫어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틀랜드 러셀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못 열고 이 세상을 떠나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락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무신론에서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무신론자는 무신론으로 살다가 변화를 합니다 어떤 경험은 C.S. 루이스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없다 있더라도 무용한 존재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봐라 이것저것에 보면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잔인함이 있다 불이하다 막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은 봐라 세상은 얼마나 잔인하고 불이하냐 그리고 외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근데 내가 어떻게 불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선이 직선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선이 삐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내가 불이하다는 개념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바로 불이하다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구나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그것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안에서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술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마치 뜬해를 보는 것과 같다 해가 보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뜬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됐던 모든 것들이 피스를 찾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바로 끝에 마지막 인생은 뭐였습니까? 변증학자로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슬릿의 유명한 작품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파스칼도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성적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 설명의 한계는 참 흥미로운 게 우리 이성이요 이성이 계속적으로 한계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한계를 가면 파스칼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성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 뭘 발견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이성의 한계 그 너머에 너무나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그 한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미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유명한 말 하나를 남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이거냐 저거냐 라고 하는 예스냐 노냐 라고 하는 그 도박이다 어느 게 맞던 간에 50%가 맞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냐 저거냐 라고 해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가 한쪽은 대박의 패인데 한쪽은 쪽박 아주 철저하게 패배하는 그러한 패를 주게 된다 어느 패를 쥐겠느냐라고 그 사람은 끝에 질문을 던집니다 무신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에슬리스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뭔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저는 항상 그런 게 느낍니다 식당에 가보면 서비스가 안 좋아요 그럼 항상 그 종업원 불러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야 지인 오라고 그래 그럽니다 이 세상에 뭐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늘도 무정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뭔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나 가보세요 어느 문화나 가보세요 거기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에 대한 갈증입니까? 이상향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낙원을 그려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은 신라권 낙원 패라다이스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무와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무릉도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샹그릴라를 얘기합니다 다 뭡니까? 다 이상향입니다 제주에도 이상향이 있습니다 이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여도는 어부들이 죽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바로 이여도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것도 바로 이상향입니다 이상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에 갈증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무릉도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있는데 그걸 먹으면 평생 살아간다 샹그릴라를 가면 영원히 젊게 살 수 있다 헤라의 정원에 가면 헤리페리도스라고 하는 요정들이 하는 그 열매 그 사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불사초가 있다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치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배고픔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뭐냐 하면요 음식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배고픔을 느끼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그런 데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걸 그리워하겠어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뭔가 과거의 기억이에요 마치 그거 같죠? 여러분이 보면 한 20사람을 딱 세워놓고 여기서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여기다 얘기해주고 여기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저 끝에 가면요 여기서 시작한 얘기랑 저기서 끝난 얘기랑 너무너무 달라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 있어요? 이것저것에 얘기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을 보면 뭔가가 있었구나 사람들은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 뭔가 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뭔가 이곳이 불만이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가 무질서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 답을 찾고자 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끔찍한 해결책을 찾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저는 가장 끔찍한 답을 찾은 사람들이 바로 진단을 잘못한 사람들 최악의 진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는 바로 마크시스트들입니다 마르크스 주의자들 여러분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모든 문제를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들의 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둘의 긴장감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잡아야 된다 거기서 파생된 사회주의자 별게 다 있습니다 조지 오웨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오웨일도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런데 조지 오웨일이 사회주의자 소셜리스트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발견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 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를 쫓아다니면서 발견한 것은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게 아니었다 결국 부자를 미워하는 거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조지 오웨일은 거기에 대한 글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진단을 하죠 그러면서 뒤집어 퍼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공산혁명에서 레닌을 쫓아다니는 스탈린이 그걸 갖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사람들을 다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다 분홍들한테 뺏어가지고 다 쫓아버리고 그걸 갖다가 다 구경화시켰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일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만 600만 명이 죽습니다 아사해가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오쩌떡은 여러분 중국에서 이건 얘기 안 하죠 마오쩌떡에 죽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적게 잡아서 8천만 명 많이 잡은 1억 명이 넘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보시면 기후 3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폴포트와 함께 이 카우 3판은 그 파리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도시에 있는 기생충 저 기생충 같은 저런 이들을 뽑아가지고 다 그 농촌에다 뿌려가지고 그들랑 농사를 짓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논문을 박사기 논문이었습니다 돌아옵니다 폴포트랑 돌아와가지고 만든 게 바로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걸로 캄보디아에서만 200만 명이 죽는데 폴포트는 자살을 했죠 2년 전인가 그때 이 기후 3판이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무기징역으로 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문제를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증상을 보면서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두통약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 아픈 게 혹시라도 뇌에 암이라도 있다면 계속 머리 아픈 거를 갖다 두통약을 먹으면 세계될까요? 아니죠 암이 더 깊어지겠죠 바로 뭐냐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할 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CIGO라고 하죠 가벼지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제대로인 게 나올 수 있느냐? 인간의 생각 자체가 뭐예요? 인간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선 결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대 믿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데 그 유토피아를 그대로 놔두겠어요? 망가트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죠 인간은 바로 뭘 나타내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거기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나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내가서 문제를 해결한 게 있는지 없어요 가장 근본은 뭐예요? 가장 올바르게 된 진단은 뭐예요? 인간은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인하여서 막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아들한테 느끼는 마음이에요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한테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세요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 같은 느낌 제가 가끔가다 우리 아이 힘들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로 말멸해서 즐거이 노래하면서 콧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바로 우리 모습이 떠올라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내가 가끔가다 우리 아들이나 우리 그 손녀 손자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갖고 계시는 그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 없죠 지금 뭔가 문제를 느끼고 있는 우리들한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고 그냥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기로 결정한 게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습으로 낮게 오셨다 맞습니다 낮게 오셨습니다 근데 낮게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게 된 겁니까 우리의 몸값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 인간 전체가 몸값이 올라간 거예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셨을 뿐만이 아닙니다 오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고안한 어떤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거였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바로 나라를 배역하는 반역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고통을 맡기면서 그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느끼면서 가장 창피하고 가장 끔찍하게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택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냐면 그 끔찍한 육체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서 보면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짊어지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단절을 받은 끊어져버릴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우리도 바로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를 영원히 끌고 다닌 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돈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버린 돈하고 좀 다른 돈입니다 돈 얘기를 했으니까 돈으로 끝내야겠죠 바로 미국 50달러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갖기 원하시는 분 그러면 다 그럴 거예요 구겼습니다 제가 미국 돈이니까 맘대로 끓입니다 한국에서는 화폐 모욕죄에 걸립니다 자 구겨졌는데 아직도 원하시는 분 안 찢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는 제가 찢어서 테이블을 붙여도 사실은 50달러 됩니다 사실 이걸 제가 그때 어떤 한 분의 설교 시간에 리그 워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형무소에 갔어요 형무소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죄소자 수천명을 모아놓고 바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찢고 침뱉고 발로 밟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처음에 보여줬을 때 구겼을 때 찢고 발로 밟았을 때 다 뭐냐면 원하시는 분 그랬더니 끝까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됐을지라도 가치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전 이 시간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왠지도 모르고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주도 간다니까 좋아서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에 오늘 이 안개 칼에 태욱했던 곳을 갖다 우리 모임 즈음에 싹 걷어가게 하시면서 이 밤에 여러분들과 저와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왠지 모르게 시시를 쫓아갔어요 제가 노래를 좋아했어요 중창단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홀려가지고 갔어요 중창단 하면서 시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집회를 갔죠 여름 집회였습니다 심천이었습니다 오면서도 막 우리가 안개가 자욱한 것을 느끼면서 그때 심천 생각이 났어요 심천은요 여러분 안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 때 보면은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짐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강의 깊이에 따라서 여기 막 발목 얕을 때는 그 다음에 깊은 데는 좀 더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걸 젖어가면서 섬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집회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데 다 불을 껐어요 불을 껐고 내가 아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안개 가득하면 그때 느낌이 들지 않을까 불을 딱 끕니다 딱 조그만 불만 하나만 딱 비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목사님이 거기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왜 저 달이 저를 밝을까요 그러면서 그 달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의미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초청을 하는데 그때 제 삶 속에 처음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예수님을 안 믿는 데 와 있더라도 우연히 온 게 아니죠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순장님들이 여러분을 이끄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 이곳저곳에 다녀보세요 조금 이따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니다 보면 이것저곳에서 보물 같습니다 보물 찾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조금한 정성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정성을 쏟은 우리 간사님들 또 여기서를 만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특별히 원했던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들이 만난 제가 만난 또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그 예수 그리스로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초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게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일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분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으라고 뛰더라도 방향이 잘못했으면 뛴 게 다 헛된 겁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쳐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생명을 알게 되고 영웅적인 양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디어 알면서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둡습니다 가짜 누수가 천지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바른 길을 붙여주시면서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분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문은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삿군들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양까지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뭐냐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잘 되기를 위하고 네가 행복하길 원하고 네가 바로 가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입니다 가야 살아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부활이오 생명입니다 강조되는 게 뭡니까 생명 생명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하고 가짜로 가득하고 엉터리로 가득한 이곳에서 진정 우리한테 참 생명을 주시는 분 또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포도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고할 때 온전한 기뻐하시고 우리가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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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도전이시고 그러한 약속이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라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쉽게 구원 얻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진짜 중요한 거는 다 쉬운 겁니다 다 공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 소중함을 알 때 느끼게 되는 거죠 공기도 다 이게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미세먼지 저 미세먼지 보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이 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시간에 여름을 도전합니다 바로 육체의 탄생과 같이 영적인 탄생을 원하는 것이죠 육체의 탄생도 뭡니까 엄마가 다 합니다 아이는 하는 게 아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내가 나가겠다 엄마 자궁을 헤치고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요 나오지 못합니다 엄마나 아이나 다 큰일이 날 겁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아이는 엄마한테 맡깁니다 엄마가 다 산모가 다 합니다 나올 때 엄마가 힘을 쓰면 아이가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먹만 꽉 줄피니다 왜 그러냐면 주먹을 꽉 안지게 되면 나오면서 손톱하기 손톱이 산도를 다 긁기 때문에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건 손만 꽉 지는 거다 그리고 엄마한테 맡기는 거다 그러면 산모가 힘을 주면서 아이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이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이가 바꿨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손녀를 가면서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뭘 장난을 쳤냐면 손을 봤어요 손을 봤는데 손을 이루고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다 이루고 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그러니까 손 쥐는 것도 아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바로 보니까 아이는 엄마한테 다 맡겼다라고 하는 맡김이라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탄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개를 숙여봅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비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지금 뭔가 죄로 인해서 우리한테 결함이 생겼는데 그 결함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를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알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밤이 그런 새로운 출발의 밤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를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를 마음에 영접한 분이었고 교회를 혹시 다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입을 통해서는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몰랐는데 지금 이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너의 마음으로 너의 주 너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너로 더불어먹고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주관하겠고 인도하겠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의 초청에 응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 이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나의 생각을 밝히고 마치 시에스리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다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갖고 바로 방향을 바꾸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 밤에 주님을 만나서 저도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기로 하고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돌아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는 줄 알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몰랐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온전히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저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고 불러주고 계시고 나의 가치를 갖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그런 가격을 가지고 몸값으로 나를 갖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가치를 보시고 그래 너는 나한테 소중한 자다 내가 너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면 나의 목숨까지 주기까지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너와 함께 같이 살겠다 내 손을 꼭 잡아라 힘이 드니 이제 내가 업고 가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었니 이제는 내가 같이 들어주고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내가 너의 평생을 통하여서 이제 너와 함께 너의 인생 속에서 너의 인생이 이제는 너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직업을 얻기 위해서 온 것 그렇습니다 대학 공부를 하면 직업을 얻을 것입니다 대학을 하면서 지식이 늘어갈 것입니다 다양한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생활을 돌아가면서 저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떡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구세주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사님들과 제주교계 목사님들 혹시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우리 새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여기 오늘 만나고자 합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대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인생이 바뀌었을 때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회입니다 너무나 행운의 기회고 너무나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삶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존재라도 여러분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존재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어놓으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받아줍니다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의 손을 잡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저를 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저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을 온전히 믿사오니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믿고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준 우리 순장님 참 좋은 친구 후배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분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 손을 잡고 이제는 제 대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저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조금이라도 의심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심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마음에 불편하는 거 있으면은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지른 과거의 죄에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거기서 죄에서도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진정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입으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별보일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보일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한 자로 대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과 함께 교만이 있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로 붙잡고 살겠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시고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고 부활이고 생명 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로 이제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갔다가 의미있게 살고자 합니다 대학 생활을 이제는 더 멋지게 살겠습니다 주님과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주여 한번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외쳐보세요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분은 감사하고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해주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외칩니다 주여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시작 주여 Shannon 사랑 사랑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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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